자 쇼핑한 다일들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여기는요 저희 키팅장입니다. 어이구 정말 오늘도 푸짐합니다. 오늘도요 균일가격으로 해서 6,900원 하고 4,800원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쇼핑을 해서 이렇게 골라왔는데 사실 4,800원 가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6,900원에 판매되는 것은 균일가격으로 소개됐던 것은 가성비 만원 정도 판매되는 거 거의 그렇게 할인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고급 명품적으로 해서 사이즈도 사이즈고 중사이즈 뭐 이상으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죠. 거기서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가져오게 되네요. 하나 보여도 하나하나 이제 또 봐야죠.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6,900원에 소개가 됐던 아이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몇 개 안 가졌어요. 이거는 이게 새로운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오리미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감을 내주고 저기도 좋고 수영도 그렇죠? 이게 사이즈도 11세치 정도 되는데 되게 커보여요. 아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빨간색 빗감을 내주는 요 아이를 6,900원에 귀닐가루 새로 들어온 신상이거든요. 이거를 이거 데리고 왔고 또 뭐가 있냐면 좀 약간 금종자들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금이더라고요. 무슨 금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얗게 금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햇빛이 강하잖아요. 금종자들이 그러면 이제 금이 사라지면서 색깔이 올라와요. 근데 햇빛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금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찬금이죠. 이게 무슨 금인... 이게 금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요새 금이 지금 착하니까 금이라고 안 하고 로얄 크림이라는 이름이에요. 저는 이제 철아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철아가 아닌 생얼도 있었어요. 이제 수영은 다 틀리고요. 이런 건 다 이제 6,900원에 다려온 아이들이고요. 또 여기 이제 고급종 명품 레오닐 이게 가격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젤리 창이 되는 거래요. 젤리로. 그래서 키워볼 만한 명품들 중에 이렇게 좋은 가격이 있을 때 빠르게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비쌌을 때도 그때 살 걸 후회가 되잖아요. 창들이 요새 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창들한테 요새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춥수철화인데 그중에 창들 말고도 요기도 춥수철화를 준비해 주셨다라고요. 색깔이 진짜 예뻐갖고 사장님께서 다 놓으셨는데 요게 이제 6,900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춥수철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기가 있는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금기가 있는 거 몇 개 요새 이번에 금기가 있는 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골라왔는데 야 요거 요거 금 요것도 금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예뻐 색깔이 얘가 메리골드거든요. 이름은 메리골드 메리골드인데 얘도 6,9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화를 이번에는 철화를 데리고 왔는데 철화 안 싫어하심이 생얼로 달라고 하신대요. 철화보다 생얼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6,900원에 데려온 아기들 골라왔죠. 제가 좋은 걸로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가성비 좋은 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거를 저렴하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예쁜 거 많았죠. 다시 입고가 된 것도 있었고 저는 이제 그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전에 소개됐던 것도 있었죠. 잠깐만요. 어디 있나? 분갈을 다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없네요. 어디로 갔는지 찾기간 뒤에 분갈을 해가지고 다 넣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 밑에 조그맣게 자막이 아니라 조그만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거 말고 6,900원에 해당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열 몇 종으로 소개됐거든요. 색깔이 정말 골드, 주드도 있었고 종류가 좀 많았어요. 색깔이 좀 다른 아이들이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렸고 보셨을 거고 그걸 다 6,900원에 비닐 가격으로 명품적으로 사실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4,800원에 데려올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4,800원이 가성비 진짜 좋더라고요. 이런 거요. 이런 게 다 4,8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론스타예요. 론스타. 론스타 10세지가 넘죠.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4,800원. 5,000원이 안 됩니다. 이 론스타 제가 골라온 거예요. 세트가 아니라 골라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골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린비티인데 저는 이렇게 얼굴이 나눠진 걸로 데리고 왔지만 얘도 금기가 살짝 있어요.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막 자구가 많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다 4,800원에 데려온 거예요. 이거랑 제가 4,800원에 한 거 저기 판매를 하는 거를 좀 많이 갖고 왔죠. 이거는 이제 멕시코, 마리아하고 흑장미하고 교배한 거래요. 키워보고 싶어갖고 창미처럼 젤리가 되려나? 그래서 이제 이거 새로운 품종 신상이라고 해서 근데 가운데 부분이 약간 젤리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도 사이즈가 좋은데 이것도 4,800원이고 제가 아이고 이거를 빼먹었네. 이거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가 이것도 6,900원에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얼굴도 두수도 많고 이렇게 막 분질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빨갛게 바뀌면 예쁘죠. 이렇게 포수도 좋죠. 수영도 멋지죠. 얼굴 두수도 많고 이게 6,900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화이트 그리니도 예뻐서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6,900원 화이트 그리니는 그 다음에 이제 뭐지 4,800원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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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 너무 좋죠. 사이즈도 좋고 약간 노랗게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약간 뭐라 하지 얘가 진짜 살구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살구빛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 이런 거는 진한 색상이 아닌 은은한 색상 좋아하시는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 또는 취향이신 분께서 구매하시면 예쁠 거예요. 이거 이제 창에 그 특이한 진한 라인은 없어요. 뭐 그 입장에 노랗게 바뀌면서 끝에만 살짝 빨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어 이제 누비노바 금이에요. 금 사실 금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요. 산발전 금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품기 사이즈도 좋고 좋은데 이런 게 다 4,800원이에요. 4,800원 제가 골라온 건 이거예요. 이부 이부금 얘는 금이에요. 금 끼 있는 얘도 금 사이즈 좋죠. 자구가 양쪽에 있어서 얘를 골라왔어요. 좋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미나 미나가 이렇게 금직한 얼굴로 목대가 있더라고요. 얘도 4,800원 데려왔고 그 다음에 홍악 홍악도 있었어요. 홍악 홍악 빨갛게 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얘도 목대가 살짝 있더라고요. 애기 뿔이 나오고 있네. 뿌리가 엄청 나오고 있다. 빨리 커팅해가지고 분갈이 해야겠다. 얘도 있었어요. 얘도 사이즈 좋죠. 이런 아이들 다 4,800원 와 그리고 주피트 주피터 주피터 얘는 빨갛게 피멍으로 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데리고 왔고 이 아이도 주두도 있었지만 얘는 주피터 오리지널 주피터고 그 다음에 주둔는 주피터 교배종이에요. 얘는 레드스피 얘가 철하로 가는 아이거든요. 거의 다 철하도 있었죠. 레드스피 아주 빨갛고 맑은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이제 원통 철하로 될 것 같아요. 철하로 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 데려갔고 그 다음에 사라본 스포클로는 빠지지 않죠. 이것도 4,800원에 사이즈도 10cm 정도 되고 금직 금직합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거 이거 데려왔죠. 이게 좀 입성이 되게 동글동글 하더라고요. 이것도 무지개 여신이나 배반의 장미처럼 아주 짙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나올 것 같아요. 까만둥이 아가예요. 얘는 이름이 보라밍크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밍크 보라공주모 보라밍크 퍼플 뭐 많이 들어가죠. 까만둥이 이름에 보라색으로 진하게 젤리가 되니까 이렇게 가져왔어요. 푸짐하게 한상 됐죠. 푸짐하게 한상 됐습니다. 이거는 신한다역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신한다역에서 데려온 신상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고 이렇게 분갈이는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붙인 아이들 또 한아름 업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앞쪽에 있는 게 사이즈 큰 게 이게 이게 4,800원짜리예요. 요런 거 다 10cm는 될 것 같네요. 저거 큼직한 것만 골라왔는데 작고 예쁜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할 것 같고 저 앞쪽은 색깔부터 다르죠. 때깔부터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요런 아이들은 6,900원에 데리고 볼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화이트, 그린, 잎까지 해서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6,900원에 균일 가격으로 또는 4,800원에 균일 가격으로 해서 이번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공박싱으로 여러분께 다시 킵핑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제가 당선을 분갈이 했어요. 이거 보세요. 목대 있는 거 여기다가 와 근데 꽃핀 거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당선이 이렇게 예쁘네 했어요. 진짜 예쁘다 꽃이 거랍 깊이네. 이게 노란 게 아니지 주황이죠? 주황 깊이네. 이렇게 제가 오늘의 연박싱은 신한다육에서 새로 준비된 다육들을 보여드렸고 연박싱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 예쁘죠? 공갈이에서 예쁘게 키워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편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